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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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오 오 오늘 어땠냐구요? 오늘요? 더웠어요 더운 것밖에 뭐가 없다 TMI도 막 없고 아 왜 자꾸 내 개가 되고싶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짠 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저 오늘 TMI자면은 죽을게 그렸어요 꽤나 실감나죠? 음 음 넣어놔줘 네? 스펙 아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 이거 진짜 한 150만번 얘기했는데 엘던님의 몬스터 좋아해요 윙크 브리즈 윙크 브리즈 저 반대쪽으로는 못한다 원래 다 그런가? 다 한쪽만 할 수 있나? 다 한쪽만 할 수 있나? 아니 근데 화장이 너무 다분친거 아니에요? 음 뭐가 괜찮아? 나 괜찮은데 뭐가 나 안괜찮아보여요 지금? 좀 많이 아파 보이나? 나 안괜찮아보여? 밥 먹었니? 김밥 먹었습니다 아 웃겼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개 안 돼요 고양이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아시겠죠? 오 언니 오늘 무슨 음료 마셨어요? 하늘보리 한 모금 머시고 강탈당하고 그리고 포크리스웨트 마셨다 주근깨는 왜 그린거야? 그리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제가 보컬을 가지고 손으로 크리스도 하늘보니 메이크업 때문에 그런거 같다고? 아 아파 어 아 아 아파 보인다는 게 그 메이크업 땜에 그래? 아파 보이는 메이크업인가 이게? 얼굴이 좀 빨개서 그런가 보다. 바이러 found a hospital 완벽하네... 조금 nerdy 총 투 감천하니 더웠어 짐 어디 가요? 지금은 지금 집에 가요 집에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어? 내가 어? 그렇게 일찍 깼잖아 나 그렇게 일찍 깨는 거 너무 오랜만이야 집에 가야 돼 지금 혼자? 지금 혼자라고 하기엔 매니저님도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지 그래서 조금 민망해요 난 이렇게 혼잣말 느낌 민망해요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넌 너무 아름다우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주근깨를 그려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미아가 내 생일을 맞아 인사해 어디 갔지? 달세 Gab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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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hree 버블껌 공주 같다고요? 전요? 제가요? 제가요? 오늘 머리 사실 부스스 컨셉이라서 뭐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계속 엉켜요 이거 나 머리 할 때마다 엉켜가지고 지금 머리가 빠지고 난리가 났어 그렇다고요 급발진 음 음 음 나 나 네일 안에서 디자인이 없어요 그 네일 디자인이 없어요 완전 새거에요 언니 왜 인스타 라이브가 차에 합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왜 차에서 하냐는 거겠죠? 내가 지금 차에 있으니까 하는지 머릿결 지켜 내 머릿결 지켜 진짜 내 머릿결 지켜 내 머릿결 지켜 머리 헤어 컬러 다음에 뭐하고 싶냐고 언니 저 뭐할까요? 핫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머리 머리 색 뭐 할까요 닳히 빨간머리 원한대요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으니 예뻐야 해요 올해는 꼭 컴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컴백을 하겠습니다 하면 본인이 하신다는 건가요? 더워 오늘 진짜 덥더라 혼자 결정했니 메이크업 안해도 안 이뻐보이는 거 짱 이쁜데 당신들 내 메이크업 안한 모습 제대로 본 적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지 미아 오늘 뭐 했어? 아무 말 해줄거야 더위 조심 더위 사냥 먹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요? 갑자기? 아니 나 오늘 노래 안 할거야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까? 사진 찍고 싶다 완벽했다 완벽했다 이 부분을 불러달라고? 방금 불렀네 응 이거 뭐야 껍질 떴어 언니 머리 다음에 밝은 불로 해주세요 하는데 밝은 불로 해주세요 완전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색깔 차에서 핸드폰 보면 멀미 안 나요? 멀미나요 저 멀미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랍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거 뜯어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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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 Agent 영화 법 바로 어떻게 Invve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 이건 안될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였어요. 아육대날 팬석 많이 와줘 기다릴게 알겠쩡. 내일 e스포츠 화이팅 제가 치킨 제가 1등 하고 올게요. 에이 아무도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 지금 어? 내가 어.. 어? 오늘 햇빛이 쨍쨍 나네. 어? 지금 구름 되게 예쁜데? 보여줄 수 있나? 안 보이나? 봤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진짜 예뻤어요. 진짜 예뻐요. 보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귀엽지? 뭐가 귀엽다는 뜻이야? 아.. 퍼스트를 불러달라고요? 싫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는 대학을 시작할 것입니다. 화이팅과 축하를 전해주세요. 화이팅! 고생했네. 고생했네. 잘했네. 가발 쓰지 마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머리에요. 이걸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가발처럼 보여요? 머리가 머릿결이 그렇게 안 좋은 거 하는 건? 아냐 안 좋긴 하지. Where are you? 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진짜 pole다. 너무 감사해요. loved. 아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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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되니까 팔이 너무 아프다. 네일 보여주세요 하는데 전 네일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MBTI도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진짜 한 150만 번 대답했어. INTP입니다. 인팁. 저는 밤이 좋아해요. Q. 팬케이크 또는 와플? 와플. Q.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뭡니까? 과자? 과자를 잘 안 먹어가지고. Q. 어떤 나라에 가고 싶다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나라에 가고 싶냐는 걸 묻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다 가보고 싶어요. 일단 다 가보고 싶긴 한데. Q. 나.. Q. 나.. Q. 나.. Q.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Q. 나.. Q. 나.. Q. 나.. Q. 나.. Q. 나.. Q. 나.. 오늘의 재미있는 티아티 왜 오늘 말이 안되냐? 나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나 놀라 재미있는 TMI 있어요? 재미있는 TMI 재미있는 TMI는 없는데 하트를 만들어달래 하트를 만들어달래 하트 파란색 머리 또는 분홍색 머리 지금 분홍색 머리가 나의 눈을 보게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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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윗조심 알겠다 아멘 Robot 아멘 복잡한 점심 먹었어? 아침 겸 점심이 아니었을까? 방금 김밥이 저는 지금 새로운 헤어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신기하다 질문은 어떻게 보내는거지? 질문이랑 아, 테아모는 스페인어, 띠아모는 이탈리아어 흰지야, 제주도 가봤어? 응, 가봤어 한 번인가? 한 번 가봤어 unci 드라마있어요? 규미의체포들이와 우영후보입니다 파워 오지않았어 나 언제부터 형이 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요? 음..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자꾸 강아지가 왜 되고싶다고 하는거야 당신은 런던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 그럼요 여기 뭐가 나는 것 같아 간지러워 나 꽉 발라야되나? 너 어디가? 집에가 내 방에는 부드러운 방이 있어요 이건 뭐지? 그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이..이..고 댓글에서 태그하는 건 뭐예요? 나 너무 궁금해. 어 잠깐. 월미가 너무 많아. 퇴근..퇴근..퇴근 뭐 하는 거예요? 뽀뽀.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모르는.. 네네네너. 저는 맞아, 이렇게 ulent라면 besser 해달라고 생각해줬어. 나는 진짜 잘 안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안해 버려 봤는지 모르겠어요. bey에로 써? 하고는 쉽죠. 하고는 쉽지. 응..자..당신 손..신장..뿔리즈.. 런던이나 사우디가 사우디가 저만 화면이 꺼졌다 켰었나요? 안 샀는데 사실 그 뭐냐 오빠야가 용돈을 줬었어가지고 기념품을 사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경유지에서 잠깐 내렸을 때 그 진짜 완전 초등학생이 쓸 것 같은 그런 낙타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주려고 하다가 오빠야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돈 아깝다고 사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샀어 언니 세림 언니랑 수영을 해봤어요? 해봤을걸? 아닌가? 그거는 그냥 울놀이인가? 여러분 일단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이제 이제 이 폰 죽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꺼? 이거 그냥 X 누르면 끝이야?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 일단 안녕 어떻게 끄는지는 X를 한번 눌러볼게요 바이바이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비가 그쳤네 안녕 안녕 로제